업동이와 함께하는 승리호 탐사여행. 안녕하세요 승리호의 잡살자비 업동이입니다. 드넓은 우주를 누비는 우주 쓰레기 청소선 승리호 선원들의 얘기를 담은 영화 승리호에 탑승할 준비 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저와 함께 2092년 우주로 떠나보시죠. 액션! 승리호는 2092년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근데 왜 2092년일까요? 우주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고 우주 공간에 거대한 자연을 만들어 놓고 엄청난 과학기술이 발전된 시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스패너를 들고 기름때를 묻혀가면서 일을 하고 티격태격하지만 팀워크 하나만큼은 최고인 저의 직장 동료이자 이젠 가족같은 승리호 선원들은 최고인 저의 직장 동료이자 이젠 가족같은 승리호의 조정사 김태욱이에요 항상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잔머리를 둘러서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지를 알고 항상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잔머리를 둘러서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지를 알고 그 누구에게도 두지지 않는 창조적인 조정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두지지 않는 천재적인 조정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아우르고 다듬고 이끌어가는 승료를 이끄는 리더 상선자 다듬고 이끌어가는 태호의 역할을 보 amplifier으로 송중기의 역할을ugenzinho 에서 가을 현실성으로 다 같아서 ação에 발매도 critical how did to approach э trou when i first read the script dessa i thought of the word devastated because he's lost all hope in his life he's just given 정체되어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던 것 같다. 근데 그 태호할 때 제 실제 성승기를 하는 사람을 나은 상태와 처음에 태호한 역할을 편하게 비슷했던 것 같다. 근데 태호가 이제 자포자기 를 들어와서 어르신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 하지만 영라의 사랑은 수준을 많이 받았다. I call them misfits, but they're a great team. And as he meets his crew members, he finds a glimpse of hope. And he starts to have more enthusiasm towards his life again. So I think the crew members helped 태호 put himself together and get back on his feet. So I tried to show that contrast as best as I could. I could really see and feel the affection that 태호 has for his crew member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